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중요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오늘 미국 4월에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PMI 확정치가 발표되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발표가 되는 PMI 지표, 시카고 PMI 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72.1로 집계됐습니다. 1983년 1월 이후로 최고치로 발표가 됐는데 오늘 밤에 나오는 PMI 확정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미국의 3월 건설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외교적인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G7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밤부터 진행이 됩니다. 한국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미국 등과 양자 회담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더불어서 일본과의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오늘 밤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4월 자동차 판매 대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영국과 중국 증시는 쉬어갈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죠.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KTV 투자증권 측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오히려 외국인의 시장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형주 수급 개선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 더불어서 휴마시스가 자가검사용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매를 오늘 시작합니다. 가격은 9천 원에서 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